이 상추가, 이 상추가 진짜 맛있는 상추에요. 이거 적상추라고 그러는데 이게 맛이 장난이 아냐 음! 진짜 맛있네 여기는 지금 우리 상추밭추에요. 봐요. 상추밭에 우리 직원들이 아주 많이 뜯어갖고 오늘 전쟁은 파티에요. 파티 바로 상추밭에서 뜯은 걸로 파티를 하는거에요. 파티 자 좋아하는 호박 들어가고, 타 좋아하는거지 뭐 호박 들어가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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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맨날 중에 넣어도 돼 다 넣어 색깔때문에 아 이거 이제 넣어야지 한 번 이제 꿀꿀꿀만 나오면 맛이 기가 막힐거야 벌써 기가 막혀 사실은 새우젓을 좀 넣어야지 이게 맛이 나거든 아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진짜 설구 설구 먹고 하니까 국가가 들어가 있어 먹어봐 이거 반 덜어내고 생총국장 넣을거야 반 덜어낼 때 있어 자 이제 요거는 된장찌개 된장찌개 근데 또 야 그 요거를 이거는 많이 넣어도 돼요 이걸 많이 넣어도 돼 자 요 맛을 또 한번 비교해서 먹어보면 완전히 다르지 야 맛있게 하나 고기 고기는 뭐 조금 해도 돼 그 다음에 몸이 좋다는 양파 그리고 고추 잘 먹겠습니다 마늘 서로 싸주고 입에다 넣어주고 그래 하루종일 하루종일 한달 내내 상추 뜯고 야 이게 왕의 식탁이다 왕의 식탁 음 음 음 나는 개인적으로